또 여기 홀스에 왔습니다 이게 호주 배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딱할 때 먹는 것보다 좀 상온에 놔두고 되게 말랑말랑할 때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딱딱할 때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이것도 배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배는 가끔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 기울대 과일도 있고 사과 사과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상추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호주 옥수수는 한국처럼 차 옥수수가 아니고 되게 달아요 엄청 달고 맛있는데 한국처럼 찰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늘이 진짜 비싸요 이거 마늘이랑 생강 마늘이 키로당 25불 그리고 생강이 키로당 25불 진짜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인마트에서 갈린 거 엄청 큰 통 사먹어요 양파는 뭐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작 비스킷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작 비스킷 맛있습니다 호주 대표가자요 그리고 초콜릿 쿠키도 맛있고요 호주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놀러와서 차코를 해준다고 해서 오늘은 남자친구가 놀러와서 차코를 해준다고 해서 다진 소고기를 사러 왔어요 다진 고기는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요 싼 거랑 비싼 거랑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항상 박목용 그리고 뭐라 부르지 가도 키우는 용? 케이지용 그런 거에 항상 차이가 있어요 계란도 고기도만 아무래도 박목용이 좋겠죠? 아무래도 박목용이 좋겠죠? 이것도 좀 싼 거는 케이지에서 나온다 이거 프레이레인지는 박목용이 나요 이게 다 이건 타코 만드는 재료예요 우리 애들은 타코를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이렇게 키트도 있고 이렇게 키트도 있고 이렇게 종류의 타코가 많습니다 이거는 말랑한 타코 저거는 딱딱한 타코 딱 말랑한 타코 같이 있는 거네 다 된 소프트 제가 요리를 잘 몰랐는데 이거는 토띠아 만드는 거네 타코가 아니라 이거는 브리또 만드는 거고 자 우리가 맨날 사는 계란은 요거 프리랭지 박목용 다게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는 항상 엑스트라 라지를 삽니다 엑스트라 라지라고 해도 되게 작아요 그냥 깨져있다 그냥 요만해 라지는 훨씬 작고 여기 풍크림 밀크는 진짜 맛있네요 한국 우유는 한국 그냥 보통 우유는 약간 여기에 저지방 우유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는 풍크림 밀크가 엄청 찐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라떼나 플랫 화이트를 만들면 맛있는 거 같아요 저거를 쇳박스를 샀어요 저거는 닭가슴살 튀긴 냉동 음식인데 소이치리 맛이라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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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페이버즈맛 사거든요 요런 야채는 이렇게 무게재가 재산으로 요건 절일 이걸라거든요 열풍 저 situação 런치도 이렇게 membrane mets 하 MUS olare 나 끝 이게 soft taco, hot taco, cheese, salsasos, 이거는 beef mince, lettuce, 양파랑 그리고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